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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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좁, 점수는? 이렇게, 이렇게 안 돼요 이거 다시는 연예계 밟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허둥이 어서 들어와 여기가 그 어른 신이 사실은 JYP 동선배, 여기 JYP 우와, 우와, 우와 JYP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우리가 그녀의 예뻤 딸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챌린지를 함께 하시겠냐 했더니 드디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분인데 한 명? 그리고 더 대박은 가나에서 레알? 가나 찐? 전 세계에서 한 명 딱 한 명 그것도 기영링은 뒤로 순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가나가 와 와 원래 한 번은 또 아셔 우리, 이분도 서비 오빠 허둥이 chat는 팔이 좀 조심하네요 그러니깐요 모노 따라해보아요 와 자, 자 오늘 동의보감 8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동의보감 8장 무엇이냐ARA J.Y.P 선생님이 가장 호동이의 춤을 보고서는 이게 부족하다고 했던 게 바로 팔벗기.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팔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보는 걸 한 번. 오, 잘 배웠어. 모든 팔은 가슴에서 나와요. 보통 다, 팔은 다. 가슴을 사용해서 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에 털림이 있으면. 지금 호동이는 이게 아니고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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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끝에 가서 서주는 동작이 진짜. 착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팔이 몸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뻗어줘야 돼요.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조금 정도는 뒤로 뻗어줘야 돼요, 원래.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르죠. 5, 6, 7, 8. 원, 착. 투, 착. 대각, 착. 대각, 착. 대각, 착. 대각, 착. 대각, 착. 근데 지금 호동이가 무슨 리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원, 착. 투, 착.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거 알아요? 댄스에 아이돌 차렷이 있는 거? 진짜요? 그냥 차렷은 이거지만 아이돌은 항상 차렷을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든 동작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다. 다 이러고 있어요. 이상하게. 착. 자, 이러고 1번. 시작. 이제 10초. 가만히 있어라. 표정도 움직이면 돼. 가만히 있어야 돼. 5, 6, 7, 8. 원, 착. 투, 착. 쓰리, 착. 포, 착. 파이, 착. 시, 착. 이제 팔 벗기를 했으니까 그녀는 예뻤다. 첫 동작 기억나요? 셋, 다, 다, 다. 뚜루뚜뚜, 착. 하나, 둘, 셋. 착. 그렇지. 모든 팔은 가슴에서 나와요. 마지막에 스탑. 이제 여기에 바디 웨이브가 더해진다면 모든 동작을 다 배울 수 있어요. 바위에.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내려가는 웨이브. 바디 웨이브. 턱 내밀고, 가슴 내밀고, 배 내밀고, 무릎 내밀고. 흠 끝. 그렇지. 오케이. 그냥 가볍게.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리듬. 지금 위로 타는 건지 반대로 타는 건지 모르겠네. 위에서 그냥 칸바이가 내려와요. 자, 시작.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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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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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 근데 지금 단점 하나는 엉덩이를 너무 빼요. 바디 웨이브 한 다음에 엉덩이를 너무 이렇게. 네. 앉았을 때 앉으면 돼요. 아, 앉아라고? 밑으로 앉으면 돼요. 이렇게 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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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갔다. 왔다? 이번에는 몸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너무 어려운데? 훙. 그래서 돌리고, 돌리고. 바디로 올라와서 쑥. 와우. 한 대쪽.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두 번 더. 입이 왜 이렇게. 입이 자꾸 막. 댄스를 얻었지만 못생김을 얻은. 노래에 맞춰서 그래도 좀 박자를 타면서. 굉장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SES의 아임요. 이 노래가 박자 연습하기 제일 좋습니다. 파이, 식, 세, 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넷. 팔 뻗기. 착, 착. 위로. 착. 착, 밑으로. 착. 양손. 착. 웨이브. 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너무 칭찬 받으니까 얼떨떨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해요. 자, 좋았어. 이거는 이제 매일 연습해보는 걸로.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오늘 선생님들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누구지?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형이 갈증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물들고 왔어요.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사실 우리가 이게 토크가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도 토크를 댄스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아니, 근데 아무래도 우영이가 워낙 유명하지만 우리 호동이는 혹시? 방찬이는? 스트레이 키즈, 방찬이. 스트레이 키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누구입니다, 필요없어. 그냥 인수로 내가 누구다. 오케이. 스트레이 네emp계의 어허! 뭐? 뭐? 던져있어. 그냥 뭐. 던져있어. 봤던거. 와, 요즘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뚝! 곡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춤으로 편하라고. 방심 얘기를. 자, 음악 주세요. 어. 네가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지. 자, 음악 주세요. 이 노래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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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뚝뚝! 뭘 잘한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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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오디션 통틀어서 첫 번째 오디션에서 1위. 우와. 우영이가. 실력을 보자고요. 아니, 아니,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보셨잖아요. 몇 년 동안 보셨고 있는 분이 또 오고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저도 SM에서 주최했던 배수 선발대회에서 1등과 대상을. 말이 필요 없네, SM의. 카파댄스. 프랜차이즈 스탑. 아니, 형님. 제가 가면 어떻게. 아니, 아니죠. 그 정도야? 아니, 진짜로. 총 다 놔둬지게. 우리 그래, 나름 춤꾼들이 다 뭐였으니까. 사실. 아니, 아니, 호동이 형도 이제는. 노래를 랜덤으로 틀고 꼭 그 춤이 아니어도 되니까. 음! 그냥 듣는 느낌. 이제 이 정도? 이거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근데 나하고 잠깐만.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오.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시선만 가고 있어, 시선만. 병원에서 선생님 여기 아프거든요. 여기 아프다고 얘기하냐. 이 정도면 아는데? 마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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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형. 그렇지. 나 감자. 트위스트 킥. 트위스트 킥. 트위스트 킥. 그냥 흔드시면 돼요. 그냥 흔드세요. 그냥 흔드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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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난 JYP 보면서 항상 너무나 부러웠던 거 하나. 한글 가사의 안무를 너무 잘 맞췄어 항상. 가사에 충실한 퍼포먼스. 그렇지. SM에서는 퍼포먼스 위주의 안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아이돌 쓰기만 하더라도 더미를 만든다든가. 탁파되어 있는 웨이버가 들어갔던 것 같아. 파도 타는 듯한. SM은 이상하게 호흡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찰그러지는 거. 우리 오늘 또 아이돌 퍼포먼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춤을 가르쳐 주실까요? 2PM. 2PM에. 너희 집 아니야. 친구 집 아니고. 우리 집. 우리 집. 왜 그 준호. 눈빛이라든지 그 제시쇼가. 뭔가 주목을 받았잖아. 왜 특별히 그 준호가 더 주목을 받아왔다고. 준호가 아무튼 잘 살아왔어요. 걔가. 지가 쌓은 덕인 거지. 박수 한 번 쳐줘. 그게. 그 그림이 가로이틀 완성되는 게 아니네. 덕 덕 덕 덕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집. 포먼스를. 일단 뽑으시다 선생님. 와우. 와 나 진짜 오랜만이다. 꼭. 펜쳐줘. 에이. 엠이. 어어. 어어. 에잇. 와우. 아우. 아우. 무관심인 척 아닌 척 하는 게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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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 맘에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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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는 진짜 첫 잡고 It's alright 다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나이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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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10분 할 때 이 포인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10분 하고 거기를 이렇게 싹 찍어주는데 호우 거기가 너무 소름돋아 그래서 이때 10분이 안될 때 무조건 10분 나가있었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자 그럼 한번 배워보죠 처음부터 아는행의 반가워 활동 돔덕 세계 구독 좋아요 꾹꾹 추천 다음 영상은 여기 여기 아이가? 여긴데요 여기라니까? 여긴 구독 좋아요 여기라지 행복ечение 감사합니다.